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계 특히 수도권에서 목회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총선에 대한 경고한 내용이 일간지에도 실리고 그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실에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다섯 가지 요구에 대한 부분을 내세웠는데 이렇게 시사포커스TV에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다섯 개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그동안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보니까 여기에 이제 권순활 동아일보 전 부국장께서 내용을 전문 성명서 전문을 이렇게 올렸네요. 그걸 한 기간은 수도권 기독교 총련 앞에 수기총이고 2월 19일 1,300개 단체가 참여했네요. 그러니까 아주 참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신 건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요구하신 것이 다섯 건데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사전 등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등록은 그리고 1996년까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 규정한 대로 투표 당일날 바로 투표록에 날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등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양보 안 할 거란 이야기죠. 사전 등록을 받게 되면 사전투표관 개인 도장 날인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1996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칙인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에는 사전 등록을 금지하고 투표 당일날 투표록에만 날인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변질 역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모든 여러분들 선거 관련된 권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게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조직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비대화는 부패로 연결됩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권력이 분권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만선거를 보시면서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만선거의 어떤 가운데 어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권화되어 있는 겁니다. 만 4천 개의 투표소 레벨로 모든 권력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가 끝나면 현장에서 수개표로 한 겁니다. 만 4천 개의 권력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자의적으로 조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만 8천 개의 투표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두 다 중앙집중화 해가지고 도장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하게 되고 중앙선거안의 전산 작업을 통해서 모든 뭡니까 집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선거가 변질되고 타락이 된 겁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집중화되면 그건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이 만든 조직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에 그분들이 제시한 사전투표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접 개인도장 날인이 갖고 있는 점 중에서 사전 등도는 안 되고 당일날 1996년도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 규정한 대로 당일날 투표로 그냥 도장 찍으면 된다 이야기죠. 그러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복제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전산기기 사용하지 말라는 것. 사전투표 없는 대만의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이렇게 개표 직후 투표 직후 만 8000개의 그냥 투표소에서 현장수개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3천 명 되는 중앙선거리위원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직으로 이름되고 행안부 산하에 여러분들 공무원들 다 여러분들 투입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9천억 예산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다 전직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게 망측한 투표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야.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도덕질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은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수기 작성 사전투표장 참가자 명단 목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할 수 없으면 선거 부정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의 망측한 투표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야.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부정성 그 주체인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사전투표자 부풀리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뜻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굉장히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 사전투표가 130% 늘어납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대선에서는 221%가 늘어납니다. 총선에서는 259%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매한 사전투표 용지를 가지고 추정한 걸 보게 되면 1813만 명 정도의 사전투표 도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왜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도서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당일 투표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13만 명의 여러분들 이번에 그걸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41%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사전투표율이 12.19% 2020년도에 26.7% 2024년도에는 41.12%가 오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쑤셔 넣는 것은 어디서 밝혀지게 됐습니까.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 다 밝혀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지 않습니까. 합리적 추론이고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 아닌 거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근거 없이 주장하지만 제 주장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의욕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에서 총선 여름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12.19%에서 26.7%에서 이번에는 41.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거마다 이렇게 대선 대선 2017년 대선에 사전투표율이 26.1% 2022년 대선에 36.9% 총선에서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이 사전투표율이 12.2% 2020년 총선이 26.7% 2023년 총선이 41%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걱정을 하지 않는 거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걱정 안 해야 될 건데 그냥 닥치고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도 대부분일 건데 기가 찬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